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헤어드라이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CKI 헤어드라이어입니다. 10,000원 초반대로 저렴한 가격대로 여행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4위는 홈플래닛 쿨샷 헤어드라이기입니다. 가성비 좋은 헤어드라이기로 접이식으로 휴대성 우수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3위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입니다. 다이슨 전품 제품으로 스타일링하기 좋고 완성도 높아서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필립스 헤어드라이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헤어드라이기로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유닉스 에어샷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스타일링하기 좋은 헤어드라이어로 5가지 케어모드 지원하고 가볍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